반갑습니다 박수환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하고 3월 학평 대비 캐스트라 찍으려고 했는데 사실 뭐 매년 똑같은 말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학평과 모평의 차이 좀 알려드리려구요 이게 이제 이런 얘기를 안할게 뭐 아마 뭐 캐스트가 이게 또 어떤 분이 어떻게 올리실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3월 학평 성적이 수능까지 간다 라는 분도 있고 3월 학평 성적과 수능 성적은 다르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어차피 선생님이 선생님 과목에서만 얘기하는 건데 3월 학평 성적이 수능까지 가는 건 지구과학은 말이 안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다 맞았어 다 맞았어 좀 긍정적인 상황 긍정적인 상황이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다 맞았어 처음에 근데 그래도 못 볼 수도 있어 얘들아 공부 안 하면 중간에 이게 왜 그러냐면 지구과학은 익히는 시간이 짧아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수학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부터 계속 공부해왔던 가닥이 있잖아 근데 지구과학은 애들이 보통 겨울방학 때 빡세게 빡세게 빡 공부한 다음에 그거 갖다가 이제 시험을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꾸준히 하지 않으시면 떨어집니다 혹은 뭐 예를 들어 3월 학평에 뭐 뭐 한 15점 16점 맞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수능에서 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선생님이 지금 찍고 있는 이날 안그러지 좀 전에 선생님 옛날 조교하던 친구랑 통화했는데 이 친구가 이번에 이제 기술고시 합격했다고 그래가지고 되게 축하해 주면서 통화했거든 근데 그 친구가 그랬었어 3월 학평 16점 맞고 수능 50점 맞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너무 이렇게 너무 안심하거나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다 알겠지? 그러니까 페이스대로 쭉 가시면 됩니다 뭐 그건 그 정도로만 얘기하고 오늘의 메인 내용 학평과 목평의 차이는 뭘까? 뭘까 얘들아? 내가 좀 전에 그래서 물어봤어 우리 연구실에 이제 식구들한테 물어봤는데 이제 조교들이 와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제자들 출신이거든? 근데 첫 번째 첫 번째가 뭐냐면 쉽다 어렵다 아닙니까? 쉽다 어렵다? 자 봐봐 이거겠니? 설마? 아 물론 학평이 평균적으로 난도가 낮아요 그건 맞아요 두 번째 두 번째 현역만 본다 현역만 본다 전체 다 본다 이거겠니? 세 번째 출제 기관이 다르다 기관 차이 뭘 것 같아 얘들아? 물론 셋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근본적인 차이를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학력평가 보실 때 보통 현역 학생들만 봅니다 이것도 지금 알게 된 학생들이 처음 있을 수 있는데 현역 학생들만 응시해요 재수생들은 응시 안 합니다 못하죠 학교에서 하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좀 정확한 차이를 좀 말씀드릴게 이게 근본적인 차이가 아니야 얘들아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학력평가야 학평은 학력평가 학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말 그대로 학력을 평가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야 이게 이거는 뭐냐면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갖다가 가늠을 하는 거지 그래서 마구 어려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 수준 애들이 몇 프로가 맞출 수 있지? 몇 프로가 맞출 수 있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줄 세우기를 하지 않는 거야 이거는 알겠죠? 그래서 말 그대로 학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물론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맞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좀 모자란 친구들은 그거를 모자란 걸 갖다가 얼마나 어느 내용을 내가 모자른가 이런 걸 갖다 판단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특히 지구과학도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학평들이 등급컷이 좀 높은 편이야 그래서 난도가 막 극악의 난도가 나오거나 그러지 않아 가끔 있어요 가끔 그런 문제가 있는데 평가원 시험 문제처럼 이렇게 좀 까다로운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는 경향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결이 달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조금 학력평가 문제들이 명쾌합니다 말 그대로 학력을 평가한다 학력평가는 학력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차이점이 뭐냐면 학력을 평가한다 똑같은 말 또 쓰고 있네요 학력을 평가한다 평가한다 그러면 이제 뭐냐면 평가한다 그러면 이제 뭐냐면 줄 세우기를 시키지 않는다는 거야 이거는 여기서 1등급 2등급 이렇게 안 한다고 물론 등급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그게 본질적 목적이 아니야 너희들 공부 잘하고 있니? 그러니까 제 학생들 치르는 거야 학교에서 그게 학력평가입니다 당연히 교육청에서 내죠 그래서 그러면 모평은 뭐냐 이제 여러분들 평가원 시험이죠 평가원 시험 평가원 시험은 말 그대로 수능을 위한 대비야 알겠지? 이건 수능 시험을 위한 대비야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어떻게 되는 거냐면 평가원 시험은 줄 세우기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도를 좀 조절해서 학생들의 뭐예요? 변별력을 좀 주는 그런 시험 문제로 내려고 하죠 사실 평가원 시험 난도가 조절되는 게 여러분들 영향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원래는 예전에는 한 최근 2년 정도가 이게 깨졌는데 지구과학도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6평 때 이제 문제를 갖다가 좀 내봐 이렇게 학생들한테 뭐 지구과학 측면에서 얘기할게 내가 다른 과목 다 몰라 알겠지? 다른 과목 얘기하지 말고 나한테 6평 때 일단 쓱 찔러봐 이만큼 풀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런 다음에 난도를 보는 거야 그런 다음에 9평 때 이제 조절에 들어갑니다 9평 때 이게 원래 본질적인 목적이야 얘들아 9평 때 9평 때 애들이 6평 때 이렇게 봐봤더니 아 이 정도까지는 해내고 이 정도 못하네 그 다음에 난도 조절을 해봐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수능에서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평가원 시험은 여러분들 이런 거죠 올해 평가원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6평 9평을 치르는 게 여러분들이 수능 모의평가를 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난도 조절을 하는 목적도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줄 세우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평가원 시험은 등급을 나눠야 되는 시험이야 학력평가는 그냥 공부 잘하고 있니? 하고 확인하는 시험이라고 이게 두 개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산문학평을 대비를 하면서 공부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여러분들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본인의 적절한 위치가 나올 거야 근데 지구과학은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당연히 성적이 잘 나옵니다 그냥 나는 이만큼 정직한 과목이 없다고 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만큼 그냥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예를 들어 1등급 맞았어 잘한 거고 예를 들어 3, 4등급 5등급 맞았어 5등급 나오면 잘한 거라고 볼 수는 없잖아 그치? 근데 내가 딱 5등급 맞을 만큼만 공부를 했어 그러면 그냥 잘한 거야 얘들아 알겠지? 그러니까 본인이 공부한 만큼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너무 이 성적에 연연해 하지 마세요 어차피 지구과학은 바뀝니다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를 어떻게 계획할 것이냐 사실은 학평이 한 번 지나가면 학생들한테 자극이 많이 돼요 근데 그거 갖다가 물론 사람들마다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N수생들 듣고 있으면 정확하게 알 텐데 수능 이외의 모든 시험은 사실 아주 큰 의미가 있지는 않아 왜냐면 그거 갖다 대학 가는 건 아니거든 근데 이런 의미는 있지 하루 정도 잘 못했어 그러면 나를 반성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알겠죠? 너무 우울해하거나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거꾸로 너무 이렇게 들뜰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안정적인 상태로 시험을 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자세가 왜냐하면 우리가 멘탈게임이거든요 그렇죠? 수능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지?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평 자체가 여러분들 수능 성적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잘한 친구들은 계속 이어나가려고 노력하셔야 되겠죠 지키는 거지 그리고 잘 못한 친구들은 올리려고 노력을 하시는 그런 자세로 학평을 갖다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 정도 얘기 좀 해드릴게요 너무 이렇게 무겁게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학평 잘 치르고 오세요 알겠죠? 하전대로 하시면 됩니다 오늘 얘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그럼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